해피버스테이 디어 마이 프렌드 해피버스테이 투 유 네 축하합니다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워 얘들아 오늘 계획에 없던 이 캐스트를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오늘이 선생님 생일이에요 선생님 생일이에요 축하해 주시고 여러분들 근데 뭐 생일이라고 해서 선생님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선생님 여러분들도 이제 내 나이쯤 되면 있잖아 별로 생일을 이렇게 챙기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요즘 선생님 매일 스튜디오에 출근해서 촬영하니까 근데 딱 나오려고 하는데 선생님하고 친한 어떤 분이 선생님한테 생일 케이크를 보내준 거야 근데 되게 맛있는 생일 케이크에요 방금 여러분들이 보신 그 케이크 비싼 거야 그래서 혼자 축하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에게 좀 축하를 돌려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서 긴급히 좀 캐스트를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생일 있을 거 아니야 올해 생일 있을 텐데 되게 외로운 생일이 될 수가 있지 선생님 지금 방금 노래 불러 가지고 엄청 쑥스러워요 원래는 노래를 틀려고 그랬어 노래를 생일 축하 노래 좋은 걸 틀어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저작권 이슈 때문에 노래를 틀 수가 없어서 선생님 원래 노래 잘 안 하거든요 내가 음대 출신이긴 하지만은 노래는 잘 안 해 지금 약간 얼굴이 빨개질 수도 있는데 아 좀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준비를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일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되게 외로운 생일이 되겠지 그지 특히 이제 N수생들 N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생일 파티를 하기도 좀 애매해요 생일 파티 하면은 이제 어떻게 친구들이 와가지고 대학 간 친구들이 와가지고 염장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괜히 또 집에서 생일 축하한다고 그러면은 부모님이 헛소리 하지 말고 밥값이나 해라 또 이런 소리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마음이 아프잖아 그지? 그 다음에 이제 고3들도 마찬가지 바쁘죠 생일을 챙길 여유가 없이 바쁠 수도 있지 그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 같아요 뭐 건강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가족들 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생일을 좀 외롭게 보내거나 혹은 이제 뭐 기숙학원 같은 데 있어가지고 진짜 그 외딴 섬 같은 곳에서 볼 것도 없어가지고 메가스터디 캣스 봐야 되는 여러분들 있잖아 누구한테 생일이라고 뭐 축하해 달라고 뭐 할 거야? 그럴 수도 없을 거고 군대에 있는 여러분들도 있을 거 같아 그 다음에 뭐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좀 이렇게 쓸쓸하게 보내야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뭐 해외에 있는 여러분들도 있나요? 뭐 각자 다 사정 있겠지 그치? 그런 분들한테 그런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의 이제 마음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일이 오늘은 아니겠지만 그렇죠? 혹시라도 이제 선생님하고 또 생일이 뭐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지금 이게 캐스가 올라가는 날이 선생님 생일은 아니야 그러니까 뭐 선생님 생일이 뭐 며칠이니 뭐 이런 거 맞추려고 막 그러진 게 말고 선생님은 이제 2월의 생일인 건데 지금 이제 촬영을 하고 며칠 있다가 이제 캐스가 올라가겠죠 아무튼 여러분들 올해 한 해 힘내시고 생일날도 쓸쓸하겠지만은 잘 보내보고 알겠죠? 원래 근데 그래 생일을 하는 게 선생님하고 같이 일하는 또 우리 팀의 그 에이스 우리 최주원님도 생일날 여기서 늦게까지 촬영했어 선생님하고 그죠? 피디님도 생일날 여기서 촬영하시죠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그런 거야 얘들아 뭐 어린이날 어린이 아니잖아 여러분들 뭐 어린이날하고 생일선물받고 이런 거 아니잖아 그런 거 아니니까 그냥 올 한 해는 열심히 버티시면 돼 알겠지? 역시 맛있어요 존맛탱이야 케익은 무슨 케익이 맛있는지 알아요 얘들아? 비싼 케익이 맛있어 얘들아 너무 맛있다 케익이 맛있고 이 케익 보내주신 우리 그 분당매가의 진병환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덕분에 저도 맛있는 거 먹고 또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너무 고맙고 음 여러분들도 꼭 내년에는 대학교 합격하셔가지고 진짜 맛있는 케익 맛있는 케익 비싼 케익 기분 좋게 꼭 드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케익 좀 한 젓가락 먹으려고 젓가락 갖고 왔는데 아 여기 젓가락에 굉장히 멋있는 멘트가 써있어요 인생을 맛있게 농심 이건 잠깐 지우고 pp는 아니니까 인생을 맛있게 여러분들 아 난 이거 그냥 우연히 이거 발견했는데 너무 멋있는 멘트인 것 같아 여러분들 맛있게 삽시다 우리 맛있게 살았으면 좋겠어 맛있게 먹고 맛있게 자고 올 한해 맛있게 잘 보내고 맛있게 대학교 합격하는 거야 알겠죠 그럼 인생이 맛있어지겠죠 맛있게 살자 맛살 맛살 막살자 이거 아니고 맛살 맛살자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선생님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처음에 이제 와서 그 홍보 영상 이렇게 찍을 때 슈퍼 히어로가 되고 싶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어요 아직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적을 올려주고 싶고 그동안 답답했던 마음 수학 때문에 답답했던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싶고 그래서 대학교 합격하는 것까지 선생님이 같이 가고 싶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 진짜 이순영 때문에 대학 갔다 이런 생각 들면 뭐 슈퍼 히어로 하고 부를만 하지 않겠니? 그지? 그런 마음 가지고 선생님도 올해 1년 동안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화이팅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일 축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미리 고마워 얘들아 안녕 수업에서 보자